2023년 4월 27일 오후 밤 9시 40분입니다. 이번에도 뉴스를 많이 못 봐가지고 대한전선 액면 분할 한다고 하고요. 그 예정일은 5월 16일 기준일이 5월 2일이 되겠습니다. 또 뭐 잘 보시면 좋죠. 이게 액면 분할 병합 하면 가격이 좀 올라가는 뭐 그런 거겠죠. 금융 쪽 이게 터지면서는 모르겠는데 이런 보험 쪽 좀 괜찮았었고요. SM이 이제 이거 신규 자회사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고 뭐 조건부 승인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STX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STX STX 같은 경우 지금 전에 추매했던 거는 7,600원에 매도했고요. 7,700원까지 갈까 했는데 그냥 600원 했고 그 다음에 상한가 한번 갔고요. 쇼친 거 좀 배탄한 느낌이고 니켈광 사업 진출 요거 때문에 상한가 간 건데 정리는 제가 언제 했냐면 요 날 보면 쭉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은봉 살짝 떴어요. 이날 떠가지고 아마 1,300, 1,400원대 1,400원대 은봉 바로 뜨자마자 세컨 계좌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이죠. 오늘 9,700원, 800원대 이렇게 좀 사가지고 만원 찍을 때 매도하고 9,800원대 매수하고 해서 한 몇 번 단타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판 거에 한 30%는 다시 들어간 상태입니다. 차트로 보면 나쁘진 않고요. 지금 투자주의 먹었거든요. 투자주의 먹어서 여기서 가져야 진정한 그건데 좀 애매하죠. 중공업이 지금 아시다시피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뭐 포기한 건 아니다. 현대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뭐 언제 할 거라는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좀 애매한데 좀 밀렸다가 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데 차트만 봤을 때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가거나 좀 밀렸다가 다시 위로 튀기는 매우 좋은 차트나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중공업이 이슈가 좀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일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좀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일단 만 원 이하로는 안 내로 확률이 높은데 워낙 이 종목이 좀 극악이잖아요. 극악이다 보니까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흐름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STX 중공업 볼게요. STX 중공업 K조선 선박 엔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현대 쪽에서 안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얘기 좀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트라이는 하는데 가격 협상을 이렇게 보면 서로 이제 딜을 계속하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두산 퓨어에전에 두산 인프라코어랑 똑같은 형식의 방식으로 가는 거죠. 최대한 싸게 해가지고 돈을 가져가겠다라는 거고 어쨌든 뭐 좀 내려올 만큼 내려갔잖아요. 5,100원대나 4,000후반 정도 내려오면 사시면 됩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샀어요. 세컨 계좌 그 STX 좀 팔아가지고 판 현금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조금 사놨습니다. 빠지면 빠질수록 좀 더 살 예정이고요. STX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계좌 쪽 뭐 좀 정리하면서 좀 여유되면 중공업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더 어차피 매각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깨진 건 아니라고 자기가 현대 쪽이 되겠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좀 장투하시는 분들한테 짜증나는 뭐 타이밍이라고 그러니까 동시에 하시면 되겠죠. 유닛스는 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 어 다시 제자리 왔죠. 1,800원 찍어줬어요. 그죠? 1,800원 찍어줬기 때문에 어 단기 매독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 천천히 또 매집하셨다가 한 번 이렇게 튀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나오는데 이 정도 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튼 뭐 이 정도까지 또 반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저런 그 이유 쪽에서 좀 이슈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어 친환경 관련해서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빠지면 다시 매도하신 분들은 천천히 매집하셔가지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금감원부터 해서 뭐 SG 뭐 사건도 있고 좀 복잡하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애매해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좀 지나고 나면 좀 괜찮아질 수도 있고 이제 치대 환경 쪽이니까 여기는 좀 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이 정도 빠지면 빠졌으니까 아 그나마 그나마 그리고 좀 불안하게 봐야 될 거는 부동산 P4 쪽 좀 이런 게 좀 불안하니까 그런 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한전선 어 액면 분할 어 분할 병합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한 번 전후로 해서 한 번 크게 튀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 뭐 일단은 뭐 좀 내려오면 요정도 내려오면 사도 되지 않을까요? 좀 더 내려오면 1400 정도까지 내려오면 사셨다가 또 뭐 앞뒤로 액면 병합 전후로 한 번 튈 때 또 한 번 어느 정도 어 현금화하고 이렇게 해서 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한 7월 8월 정도에 한 번 트니까 몇 달 안에 한 번 갈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네 SM라이프 디자인 뭐 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사라고는 했어요. 여기 오늘 좀 반드시 나왔는데 이 정도면 나쁘진 않거든요. 가격 나쁘진 않아요. 좀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이 정도부터 쭉쭉 사다가 어 SM 기럽결합 심사가 30일 남은 30일 걸리는데 최저한 90일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런 거 잘 보시면 뭐 증가 괜찮으니까 3개월 6개월 보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펄어비스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다시 박스권 하단 아까에 오려고 하는데 뭐 이 정도 왔으니까 뭐 조금은 예 좀 비중 조금 늘려봐도 네 되는 정도 구간 4천 4만 6천 정도 오면 어느 정도 매도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GS리트에 요즘 많이 빠졌죠. GS리트에 많이 빠졌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사봐도 되지 않나 어 이 정도면 2만 6천 원 정도 때 한 번 사고 그 다음에 2만 4천 원 때 한 번 사고 이렇게 두 번 사가지고 수익 나는 구간에서 정리 하나씩 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 좀 애매한데 어 그래도 뭐 여기 뭐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스트 지금 가격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사도 되고요. 저도 사도 되는데 다음 주 정도 돼서 한 번 어 춤에 한 번 더 들어갈 거고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만 원 정도 정리하시면 되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SM 쪽 이슈 아까 SM 라이퍼 디자인 때도 얘기했는데 한 30일에서 90일 좀 지나고 나서 그 이후로 한 한 두 달 내로 뭔가 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YG 플러스 지금 뭐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공연 매우 잘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5천 원 이 정도 이 정도면 또 밀릴 수도 있으니까 내려오면 그냥 사셨다가 또 칠 때 한 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천 6백 원부터 6천 원 사이 이 정도 매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콘 많이 빠졌죠. 증시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뭐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조금씩 조금씩 사봐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천 원 정도 넘어가면 다시 정리하시면 되겠죠. 거래량이 한 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건 몇 번 작업 나올 것 같아요. 반복한 두세 번 윙이푸드 다시 천 원 밑으로 내려갔죠. 이 정도면 다시 사도 되죠. 지금 중국 이슈 지금 미국 바이든이랑 이런 이슈가 있어서 중국 이슈가 좀 좋지는 않지만 매출 자체가 잘 나오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서 천 원 위해서 좀 정리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FN 가이드 FN 가이드 좋죠. 여기는 뭐 그냥 배동도 주고 뭐 여기 뭐 네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을 것 같고요. 큐롤링스나 이런 데는 가끔씩 튀어주긴 하는데 어 거래량이 한 번씩 찔렸었기 때문에 여기도 한 번 또 튀어줄 확률 꽤 높고요. 잘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쪽 좀 괜찮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죠. 보험주나 이런 두 쪽 괜찮죠. 괜찮고 음 그 다음에 얼마 릿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괜찮아요. 좀 빠지면 2,000원 아래 내로우면 타고 여기는 뭐 계속 괜찮죠. EID 뭐 이화전기 뭐 해가지고 좋습니다. 뭐 근데 이 정도 지금 그래프로 봤을 때는 아직 더 홀딩해도 단타해도 되는 구간으로 보이거든요. 잘하시는 분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터 쭉 살짝 반등 나올까 말까 사나고 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애매하고 하이븐 너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 정도면 사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 카본 미코 이 정도면 조선 쪽 발표가 나올 때가 되는데 여기 나오게 되면 조선 쪽 이제 계속 올라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되고요. 또 제후조선은 조건부 승인 났죠. 공정위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 여기는 빠질 때마다 사시면 되고 제이스콜딩크스 여기랑 같이 보고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STX 움직였기 때문에 같이 보지는 않지만 그냥 구경 중입니다.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